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운영립, 판변TV의 반경연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신주 이수권 인사와 소재기 비상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01054입니다. 이 사건은 신주발행 무효확인회소이고요. 원고는 소수주주 상고인이고, 시고는 회사입니다. 원고가 폐쇄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비로 승소한 사건이고,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피고정관상, 회사의 정관이죠. 경영상의 긴급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주인수권부 사체라는 것은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회사의 채권, 사체가 개인 채권이 아니에요. 회사의 채권,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을 나중 되면 5%짜리, 2천만 원짜리를 발행하면 3년 뒤에 2천만 원을 갚아주고 이자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채권의 금리를 낮출 목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발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체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관에는 경영상의 긴급한 자금 조달 목적에 한해서만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피고는 회사는 2016년 6월 30일 날 신주인수권부 사체를 발행을 하고 투자조합이익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주식의 8.78%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는 22.39%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대표이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신주인수권 일부를 양수를 받았습니다. 양수를 받고 나서 대표이사가 2019년 10월 21일 날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서 10만 주를 발행하게 되고 10만 주를 더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주식의 보유 퍼센트, 비율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2019년 11월 19일 날 신주인수권부 행사하기 한 달이 안 된 기간에 신주인수권부 사체 발행의 무효유소 and 신주발행 무효유소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체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너가 이미 2016년에 발행한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 그래서 원고 청구들을 모두 각하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신주인수권부 사체 발행 and 그 신주인수권부 행사함으로써 발행한 거 행사를 해서 발행하게 됐잖아요. 행사로 인한 발행에 대한 소재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체 발행 무효는 회사체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세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and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신주 발행은 발행을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주 발행은 인수권 행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신주 발행을 발행해 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 이거에 대한 유효 주장을 원고가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가 실제로는 신주인수권 사체 발행을 문제 삼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신주 발행을 무효으로 소를 다투는 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 사체 발행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너는 두 개의 소송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소송을 한 거니까 각하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의 주장에 신주인수권부 사체 발행의 무효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주 발행의 무효의 소는 신주 발행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소송이고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자체는 각하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주장에 있다라도 그거는 주장의 문제일 뿐이지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자체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제기하면 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계획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권한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동기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신주인수권부 사체 발행이 실질적인 경영상 목적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동일한 것인지 이에 따라서 지배구조에 신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관하면 본안심리를 해야 되고 이는 신주 발행에 따른 고유한 무효 사유가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 목적 없이 발행하고 앤드 지배구조에 신대한 변화를 가져온 거라면 그거는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인용도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본안심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고가 바로 승소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배구의 신대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지금 판례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상법 제429조 신주 발행 무효 예수는 발행의 부서 6개월에 제수하게 돼 있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무효 예수는 이 429조를 유추 적용하게 돼요. 그런데 신주 발행의 무효 예수가 유추 적용되는 동시에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한 발행 여기도 유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판례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신주 발행, 유추 적용권은 다만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고유한 무효 사유인지 아닌지는 본안 심지어 해봐야 된다는 거고 고유한 무효 사유가 주장을 해서 그게 고유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기각을 하든 바카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본안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오래전에 발행을 했지만 신주권 행사는 이번에 했다면 그 행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 발행 무효 수호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